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두 손 높이 드시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손 되게 하옵소서 이 손이 더러운 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세상을 살리는 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쓰임받는 손 되게 하시고 남을 넘어뜨리는 손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세워주고 감싸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에 부와 명예와 건강을 주셔서 저 손으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 전국 각도시 또 현장에서 귀한 예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저들에게 내리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일 찬아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에 걸맞는 삶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권하옵나이다 아멘